가는 게 많이 힘이 들어 나도 잘 모르겠어 친구들이 좀 나를 볼 때 좀 그런 그런 게 좀 지금은 많이 불편하고 그래 이게 더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어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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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흠 개 흠 흠 흠 흠 흠 아, 진짜 나빴네요. 아, 진짜 나빴네요. 아이고, 어머나. 아휴. 어머. 아, 진짜 나빴네요. 아, 진짜 나빴네요. 아, 진짜 나빴네요. 아이고, 어머나. 아, 아이고. 어떡해. 아이고. 마음이 찢어지지, 진짜. 아휴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.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? 조절이 내가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, 이거. 아까보다 더 심해? 아, 아, 아. 아, 아. 건지지 말라고! 아, 진짜. 아, 야, 야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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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. 엄마, 아빠. 우선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. 네.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죄송하고.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학교, 학교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못 가서. 그게 너무 또 죄송하고. 제가 태어나서 기쁨을 못 드려가지고. 네. 기쁨 한 번도 못 드려서 죄송하고. 기쁨 한 번도 못 드려서 죄송하고. 아, 야. 문제 자체가 기쁨인데. 그럼. 그렇군요. 네. 우리 금쪽이가 저렇게 어려운 일도 당했었네요. 말로 표현하기도 싫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상처가 됐었을 것 같네요. 어머님. 어떠세요? 속마음 들어보셨는데. 힘든 건 알고 있었는데. 도와주지를 못하니까. 마음을 많이 못 알아줄게. 너무 미안한 것 같아. 예.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. 아, 미션이시고 같아. 속상하셨지. 많이 속상하고. 그래. 아멘